이 인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레용 신짱과 게이온, 도라도라에서도 이 인형이 등장합니다. 처음 본 사람은 무섭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면 귀엽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섭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인형은 맑은 날씨를 불러다주는 좋은 친구인데요. 맑은 날씨를 기원하며 매달아둡니다. 흰색의 동그란 머리 모양과 망토를 두른 느낌입니다. 보통은 창가 처마 밑에 걸어두어 맑은 날씨를 기원하는데요. 거꾸로 매달아두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테루테루 보우즈는 에도시대에 시작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에도 후기의 일본 수필 히유 서람에서는 테루테루 보우즈를 건 후 날씨가 맑아지면 눈을 그린 후 신주를 바치고 강에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도시대의 우타가와 쿠니오시라는 화가의 우키요의 작품 중에서 테루테루 보우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1933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사파로도 나오네요. 지역에 따라 명칭이 테루테루 호우시 테레테레 보우즈 히오리 보우즈 꽤 많네요. 그리고 눈 이외의 얼굴을 그리면 비가 내리게 된다는 설도 있답니다. 덧붙여 일본의 수도 토큐에는 기상과 관련된 신사가 있습니다. 기상을 다루는 신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JR 코엔지역에서 가까운 코엔지 히카와 신사입니다.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 나와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을 가시면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슈니츠 그리마쇼 같이 만들어봐요. 준비물은 스티로폰볼 구잡힌 리본 끈 천입니다. 이슈니츠 그리마쇼 vir가직의 아래쪽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ėj은 스팰로폰볼 구잡힌 리본 끈 천입니다. 이슈니츠 그리마쇼 같이 만들어봐요. 이번에는 에이파볼 구잡힌 리본 흰이 상징은 스펌로폰볼 구정에서 이슈니츠 그리마쇼 에이파볼 구정에서 이슈니츠 그리마쇼 상징은 스펌로폰볼 구정에서 바닷을 수ерт할 수 있는 딸의 스펌로폰볼 구정에서 우선 säiele, 레이파볼 구정에서 학생들이 만든 테루테르보우즈 작품도 감상해볼까요? 테루테르보우즈의 얼굴을 헤노헤노 모헤즈로 표현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티슈나 키친타올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창가에 매달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여행이나 야외 행사 전 비가 온다고 하면 테루테르보우즈를 매달고 맑은 날씨를 한번 빌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またね